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를 놓고 대구와 의성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대구 구미의 관계 역시 심상치 않습니다. 신공항에서 본격화된 갈등이 구미산단 입주업체에 대한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신공항에 이어 구미산단 입주업체의 환경문제를 놓고 대구시와 구미시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6일 낙동강 상류지역인 구미산단의 입주기업에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장 가동을 막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지난해 8월 구미시의 상수원 이전 거부로 인한 맑은물협정 해지 통보 이후 후속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법적 근거가 없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무방류 시스템 설치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막무가내 시기고 불법적인 요구라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대구시는 또다시 대구, 경북 100년 미래를 가로막는 구미시장의 욕심이라고 비판하면서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했던 하류지역 동의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와 구미가 이처럼 정면 충돌하게 된다는 신공항 논란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구와 의성이 화물터미널 입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구미시가 지난달 별도의 배후 물류단지와 군위까지의 고속도로를 조성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김장호 구미시장이 신공항 시설을 의성과 군위에 균형있게 안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자 홍준표 시장이 SNS를 통해 이를 비판하면서 갈등이 깊어진 것입니다. 대구 의성의 갈등이 대구 구미로 확산되며 양 씨가 주요 현안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